5부. 왜 절 이렇게 만드셨어요? 씬 넘버 1. 수연 집 앞. 오후. 무릎 꿇고 있는 마이클. 수연. 과로. 놀라서 주변을 쳐다보며. 당신 뭐야? 미친놈 아니야? 수연은 뒤돌아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런 수연의 손을 잡는 마이클. 수연. 과로. 팔을 뿌리치며. 이거 놔요. 사람 살려. 차 안에서 두 사람을 보고 급하게 나오는 헨리. 헨리. 투르사이즈 비서실 헨리라고 합니다. 이분은 수석 디자이너 마이클입니다. 수연. 뭐라고요? 수연. 마이클 얼굴을 자세히 본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 씬 넘버 인서트. 1부 씬 넘버 4. 의류 복합물 투르사이즈 매장 앞. 전시되어 있던 투르사이즈 포스터 속 마이클의 얼굴. 씬 넘버 현재. 수연 집 앞. 마이클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수연. 광고 영상이랑 똑같은 포즈를 하고 있는 마이클. 수연. 어? 당신 투르사이즈 포스터? 마이클. 맞아요. 괄호. 일부 씬 넘버 3-3 광고처럼. 쉽게 가질 수 있다면 그건 패션이 아니야. 수연. 아, 기억나요. 마이클. 괄호. 여유있게. 이제 이야기가 좀 되겠군요. 마이클이 수연의 손을 잡고 집 쪽으로 들어가고 수연은 놀란 얼굴로 마이클한테 끌려간다. 헨리도 같이 수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마이클. 헨리, 넌 먼저 돌아가. 헨리 그 자리에 서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간다. 씬 넘버 2. 수연 집 현관문 앞. 오후. 수연 현관문을 열고 그 뒤에 마이클 꽃다발을 들고 서 있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먼저 들어간다. 어색하게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마이클. 두 사람 다 집 안으로 들어가고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힌다. 씬 넘버 3. 수연 집. 오후. 거실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수연과 마이클. 서로 얼굴을 마주치자 180도 바뀐다. 수연. 괄호. 마이클을 아래 위로 보며. 연기 좀 하는데. 마이클. 그쪽도 꽤 리얼했어. 서로 마주 보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묘하게 웃는 두 사람의 표정. 씬 넘버 4. 공원, 저녁, 과거. 괄호. 2부. 씬 넘버 9. 이어서. 자막. 20시간 전. 수연.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하늘을 쳐다보다가 스르륵 눈을 감는 수연. 피곤해서 급잠이 든다. 코를 골면서 자는 수연. 주위엔 아무도 없다. 하늘에서 번쩍하고 수연이 잠든 놀이터의 벼락. 씬 넘버 5. 병원 응급실, 새벽, 과거. 침대에 누워있는 마이클. 마이클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그 옆으로 구급대원들이 침대에 누운 수연을 데리고 들어온다. 마이클 바로 옆에 수연을 눕히는 구급대원. 씬 넘버 6. 병원 화장실, 오전, 과거. 괄호. 화면 분할. 남자, 여자 화장실, 세면대 거울. 거울 밑에서 천천히 얼굴을 비춰보는 마이클과 수연. 각자 얼굴을 확인하면서 점점 눈이 커지는. 거울에 완벽히 얼굴이 다 보인다. 마이클 수연. 괄호. 동시에. 아악! 씬 넘버 7. 병원 화장실, 오전, 과거. 동시에 화장실을 뛰쳐나오는 마이클과 수연. 서로를 발견하고 놀라는 얼굴. 씬 넘버 8. 병원 복도 쪽 비상구, 오전, 과거. 서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마이클과 수연. 수연과 마이클의 영혼이 바뀌었다. 마치 거울을 보듯 서로를 쳐다보는 두 사람. 수연, 괄호, 마이클. 그래서 지금 네가 나라는 거야? 마이클, 괄호, 수연. 괄호, 뺨을 때리며. 이거 꿈이지? 자꾸 뺨을 때리는 마이클, 괄호, 수연의 손목을 잡아채는 수연, 괄호, 마이클. 수연, 괄호, 마이클. 누구 얼굴을 때리는 거야? 국보급 얼굴에 상처라도 나면 어쩔 건데. 마이클, 괄호, 수연. 오, 미안. 마이클의 몸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소심한 수연. 금방 사과한다. 수연 몸에 들어가 있는 마이클은 팔짱을 끼고 천천히 자신의 얼굴, 마이클, 괄호, 수연의 얼굴을 쳐다본다. 수연, 괄호, 마이클. 이런 느낌이구나. 과연 진짜 사람인가 싶은 완벽한 비율에 빨려드는 듯한 눈매. 나를 보는 여자들의 넋이 나간 기분이 이해가 되는데. 난 거울을 봐야 겨우 알 수 있었는데. 정말 잘생겼구나, 나. 마이클, 괄호, 수연. 당신 뭐야? 왜 이렇게 침착한 건데? 이거 다 당신을 꾸민 일이야? 수연, 마이클. 괄호, 비웃으며. 내가 정말 많은 일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지만 난 이딴 일은 기획하지도 꾸미지도 않아. 마이클, 괄호, 수연. 근데 왜 이렇게 침착해? 수연, 괄호, 마이클. 예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론을 읽은 적이 있는데, 내가 지금 원래 있던 공간에서 다른 곳으로 온 건가? 흥분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사태를 파악하는 중이야. 그때 비상구문이 확 열리고, 간호사, 괄호 3부, 씬 넘버 8, 가 마이클을 찾는다. 간호사, 괄호, 다급하게. 마이클 씨! 마이클 씨! 두 사람은 순간 놀라서 키스하는 듯한 모습으로 몸을 돌리고, 두 사람을 본 간호사. 마이클을 알아보지 못하고 황급히 문을 닫는다. 순간 너무 밀착했던 두 사람. 떨어지고. 수연, 괄호, 마이클. 일단 시간이 없어. 네 자리로 돌아가. 마이클, 괄호, 수연. 가긴 어디로 가? 내가! 수연, 괄호, 마이클. 어디긴! 내가 있던 곳이지! 씬 넘버 인서트 3부 씬 넘버 10 마이클 입원실, 괄호, 특실 아침 병동으로 돌아가서 비비안과 포옹하는 마이클, 괄호, 수연. 4부 씬 넘버 3 도로, 햇니차 오후 뒤에 앉아서 긴장한 듯 손을 만지작거리는 마이클, 괄호, 수연. 4부 씬 넘버 6 투루사이즈 본사 1층 매장, 오후 매장에서 수연, 괄호, 마이클과 눈빛을 마주치는 마이클, 괄호, 수연. 4부 씬 넘버 19 수연 집 앞, 오후 꽃을 바치며 무릎을 꿇고 있는 마이클, 괄호, 수연. 5부 씬 넘버 9 수연 집, 저녁 자막, 현재 기분 좋아서 침대에서 인형을 안은 채 오른쪽 왼쪽으로 구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마이클, 괄호, 수연. 마이클, 괄호, 수연. 잘했지? 다들 속았어. 괄호 인형을 보며 난 이제 디자이너 마이클이야. 마이클, 괄호, 수연은 너무 좋아하는데 수연, 마이클은 별말 없이 쳐다본다. 마이클, 괄호, 수연. 괄호, 심장에 손을 대며 내일도 할 수 있을까? 수연, 괄호, 마이클. 안 해도 돼. 널 미쳤다고 생각할걸? 씬 넘버 10 투르사이즈 본사 사무실 전역 불안한 표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비비안 핸드폰을 꺼내 헨리에게 전화를 한다. 비비안 어디야? 헨리 2 그 여자 집 앞 비비안 마이클은? 헨리 2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갔어. 씬 넘버 11 수연 집 앞 저녁 비비안 2 뭐라고? 넌 거기서 뭐해? 비비안이 소리치자 놀라는 헨리 전화받으면서 수연의 집을 쳐다본다. 헨리 먼저 가래! 씬 넘버 12 투르사이즈 본사 사무실 저녁 불안해서 입술을 뜯으면서 전화를 하는 비비안 헨리 2 마이클 진짜 이상해! 아까 무릎을 꿇더라니까! 비비안 괄호 한숨 이번 주 마이클 스케줄 다 취소해. 감시 잘하고! 괄호 전화 끊으며 마이클 진짜 미친 거야? 생각하면서 입술을 질끈 깨무는 비비안 엔딩 엔딩 UP 막 확실히 마이클 ven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